하나은행이 예적금의 기본금리를 최대 0.9% 포인트 인상합니다.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적금과 예금 등 총 30종의 기본금리를 내일부터 최대 0.9%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상품별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식 예금금리는 0.25에서 0.8% 포인트, 거치식 예금금리는 0.5에서 0.9% 포인트 인상됩니다. 하나은행의 내진 마련 더불업 적금은 0.25% 포인트 올라 1년 만기금리는 최고 연 5.5%로 올랐습니다. 하나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신속하게 반영해 고객들의 자산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수신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.